홍준표 씨하고 총선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는 어쩌냐고 그런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맞는 게 홍준표 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치 책임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든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진짜 맞구나.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지금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는데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임덕이 시작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 제대로 안 된다든가 아니면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같이 일 안 하면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 초청 건강상 이후 거절 갈등골 깊어졌나라는 기사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짝 일면 소개하면서 얘기가 나왔죠. 윤 대통령이 충선이 끝났고 국민의힘 비대위를 용산에 초청해서 예정대로라면 오늘 점심을 같이 먹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2일 오찬을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요 라고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용산에서 이런 제안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용 수석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지옥 당대표 권한대행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가 있지만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일정이 안 잡혔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왜 궁금하죠. 그래서 MBN도 직접 한동훈 위원장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한 위원장 뭐라고 했느냐. 저희 MBN 취재진한테 비서실장한테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대체 그러면 총선 동안 총선 동안 굉장히 많이 전국을 돌아다녔으면 그냥 6천 킬로미터 가까이 전국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건강이 대체 안 좋길래 그런 건가. 많이 안 좋은 건가 싶죠. 사실 총선 기간 동안은 살짝살짝. 지금 힘든가 본데라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손에 데일밴드가 붙어있어요. 밴드가 붙어있습니다. 손에 항상 저 때뿐만 아니라 항상 데일밴드가 있었죠. 보면 저 때는 손목에 지금 파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붙였어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이 유세장에 가고 그러면 악수를 하으래 진짜 수천 번을 하거든요. 손톱에 긁히기도 하고 손목도 아프고 하기 마련이긴 한데. 그런데 여선은 위원님 그게 용산 5천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직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정했던 스케줄도 사실은 다 취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뭘 느꼈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진짜 맞구나.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지금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는데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임덕이 시작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 제대로 안 된다든가. 아니면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같이 일 안 하면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식사를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를 거절했다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알린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나는 갈 길을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여당 협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 내에서 총리 인선이나 비서실장 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예전 같으면 용산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는데. 기조를 마쳤는데 지금 제각각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어떻게 보면 멀어져서. 여권 내에서는 같이 할 동료가 없다. 외로워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두 가지가 생각이 났다. 첫 번째는 두 사람 간 갈등이 진짜 있었던 거구나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의 어떤 권력 힘이 많이 작아졌다라는 점을 느꼈다라고 여선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가지 정도가 느껴졌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에 관련해서 이걸 용산 오찬에 거절을 하고 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3차 갈등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1차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랑 김경률 공천 등으로 충돌했을 때 그때 사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뭔가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종섭, 황상무 문제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뭔가 재조정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찬 회동을 거절했다는 건 3차냐라는 겁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한 표현을 하면 난 당신이 만나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이번 총선 자체가 정권 심판원이 태풍이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100% 용산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총선의 패배 책임을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쏠리게 하는 그런 워딩이랄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아니면 홍준표랄지 심평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정말 서서 죽겠다고 하면서 모든 걸 소진했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사람이 사실은 비대위원, 낙선자들 이렇게 대화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누구죠? 홍준표 시장이란 말이에요. 홍준표 시장에서 총선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는 어쩌냐고 그런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홍준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치 책임 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든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치 윤 대통령의 어떤 그전에 모시던 부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을 거고 그런데 본인이 지금 1차랄지 2차 갈등일지 이런 경우에도 자기는 할 말을 하고 용기 있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마치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해서 총선에서 패배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1차, 2차, 3차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권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요? 한동훈 위원장님? 그렇죠. 1차, 2차, 3차 이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횟수를 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윤 대통령과 세퍼릿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정치를 해야 하거든요. 영어도 나왔어요. 세퍼릿. 분리돼야 된다. 그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이 홀로 쓰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상 변호사님 얘기는 건강상의 이유라는데 건강은 건강인데 마음 건강이 지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여의도록 복귀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복귀하면 1차, 2차, 3차 횟수를 못 셀 만큼 계속 부딪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 나누는 중간에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거북이님, 홍준표 시장을 먼저 만나지 않았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그럼 응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그랬다는 가능성은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식사를 제안했다는 것은 손을 내민 것이고 이것을 사실 거절할 명분이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총선 패배 이후에 나름의 위로와 격려의 자리잖아요. 또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으로서는 정말로 식사를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게 아니라면 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한동훈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홍준표 시장을 먼저 4시간 동안이나 만나서 심지어 총리를 제안했다, 추천을 받았다 거의 어떤 정권의 2인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모임을 가진 상태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이 오찬을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거절할 명분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혹 먼저 한동훈 위원장한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끝나고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비판적인 입장 메시지를 내는 홍 시장을 만나서 4시간 동안 만찬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가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